12월 26일 오후 5시 26분에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시간 뒤에 추가로 규모 4.8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 뒤인 12월 27일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에서 또 한 번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바누아토 비지 통과에서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으며 연속하여 일본 내의 강진들이 연관성을 가지며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이상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과거 이런 경우 강진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매년 2022년은 태양흑점 11년 주기가 되는 날이고 일본에서 2021년에 독하라열도이 비정상적인 군발지진 500번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2022년 1월 3일이 초승달입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 강진들은 보름달과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많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만주처럼 달의 인력이 커질 때 대지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주 기간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 기조력인데 이 기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일경이나 서로 반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5일경이 기조력이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가장 커지는 사리기간이며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지진들이 사리기간에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결국 기조력이 강해질수록 지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지구의 지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